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기 사인은 포기하겠지? 와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 까부하치면 돌았네요 마치 아티스트 아 진짜,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한 인간을 먹었거든요 오늘은, 한국에 한 인간을 먹어요 같이 먹었어요 한국에 한 인간을 먹었을때 오일이 너무 잘 먹었어요 한국에 한 인간을 먹었을때 와 안들리나보네 오 내ämän이 지금 나왔다 네에퍼리 와 네에퍼리의 수환 conference 동살 커피 한글자막 by 한효정